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선거인 수에 확정 선거인 명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확정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되어 있는데 95명이 선거에 참가한다. 여러분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당일투표는 대개 한 50% 여러분들 참가합니다. 당일투표 확정 선거인 명부에 있는 100명 중에서 50명이 당일투표를 참가합니다. 사전투표는 95%까지 오릅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확정 선거인 수를 분모 그 다음에 투표자 수가 분자지 않습니까? 그럼 95%라는 이야기는 확정 선거인 수도 만지고 투표자 수도 만지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선거인 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서를 올려주잖아요. 올려주거든요. 올려주면 당연히 선거인 수와 올라가야 더블당 후보한테 표를 더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올려야 그 다음에 선거인 수가 올라가야 그 다음에 표를 더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알바라고 하는 정신나간 친구가 김국현 정신체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와가지고 분탕치지 말고 정신 좀 차려 그렇게 어리석어가지고 그렇게 어리석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이제 며칠 전에 여러분 이거 이게 이제 확정선거인 명부의 선거인 수가 만 340명이었는데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개표 결과를 보니까 1만 3246명으로 28%가 늘어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 놀라운 것은 확정선거인 명부의 선거인 수에서 투표자 수가 98%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있는데 확정선거인 명부에 100명 있는데 100명 가운데 98명이 여러분들 투표를 했다. 그게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점을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는 개표 결과 확정선거인 명부가 28% 증가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정선거인 명부 대비해서 투표율이 98% 100명이 선거인 명부에 있는데 그중에 98명이 투표를 한 겁니다. 공상당 선거는 가능할 거예요. 대한민국 선거가 공상당 선거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가 차잖아요. 이걸 옛날에는 그냥 넘겼는데 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구나. 확정선거인 명부에 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등재가 되어 있는데 100명 가운데 98명의 이름 투표장에 왔다? 아 그건 아니죠. 완전히 공산주의 선거인 겁니다. 그럼 뭘 조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분모에 있는 선거인도 조작을 하고 투표자수도 동시에 조작한 거죠. 그럼 투표자수는 조작이 될 수밖에 없죠. 표를 집어넣어주면 투표자수가 여러분 여기까지 합친 게 투표자수지 않습니까?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 더블당 후보에 표를 더해주면 투표자수는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선거인 수도 늘어나죠. 선거인 수가 늘게 되면 더블당 후보의 덕표수도 늘어나게 되지만 더블당 후보의 덕표수가 늘어나게 되면 투표자수도 늘어나게 된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분모하고 분자를. 분모하고 분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98%가 부산남구 용호 3동에 확정선거인 명부 선거인수 기준으로 투표자수가 98%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거죠. 이 자료를 여러분들 이 경우에 또 여기도 88% 88%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당일 투표는 대개 5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명부 대비 투표율이 88%입니다. 100명이 여러분들 확정선거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88명이 투표에 참가한 겁니다.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서울 중랑 신내 이동 이런 것이 왜 나오는 거 하니까 선거인 수도 주물리고 투표자 수도 주물러니까 투표자 수를 선거인수로 나눈 것이 여러분들 투표율인데 두 개를 다 주물럭거립니다. 분모 주물럭거리고 분자 주물럭거리고 하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그 문제를 황교안 전당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선거인수는 바뀌면 안 됩니다. 투표율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있고는 투표수를 선거인수 나눈 것 그래서 선거일 전 특정인을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가 확장됩니다. 선거인 명부가 확정이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투표율이 98%가 나오냐 투표수도 건들고 선거인수도 주물럭거립니다. 두 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구나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시골촌부 함께 여러분들 긴급 구호 요청을 보내가지고 확정 선거인 명부 대비 투표율을 한번 구해 주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빠르면 내일 정도 내보낼 내일 휴일이니까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95% 제 예상은 서울의 격전지역에 많은 곳에서 90%대의 투표율이 수없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분석해 보게 되면 투표율이 수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못 기대가 됩니다. 시골촌부께서 확정 선거인 명부상에 있는 선거인수 기준을 해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장에 참석한 사람 숫자를 보게 되면 여기 부산남구 용호 3동에 뺨을 치는 이런 결과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번 서쳐 지나갈 때는 그냥 제가 여러분의 설명을 들었는데 이걸 조사하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내가 직접 여러분들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100만 원군처럼 등장한 시골촌부한 게 바로 여러분들 SOS를 선택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곧 그 결과를 이렇게 보고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100% 이 100%는 이거는 정상입니다. 이 100%는 이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없는가 하니까 선거인수하고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별 문제가 없고 문제는 바로 뭐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확정 선거인 명부 대비 투표자 수가 이런 90% 80%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